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점검 안되어 하십니다 2021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 채널 정산 한번 해야죠 21년도 같은 경우도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해 중에 하나입니다 인트로 영상 보셨죠 저희 딸내미도 태어나고 나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채널 좀 서머리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21년도 1월 이 영상이 1월 1일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요게 이제 뭐 제가 늘 해오던 마지막 날의 영상이고요 요거에서 쭉쭉쭉쭉쭉쭉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렸어요 영상 올린 개수를 파악을 해보니 241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241개 요거 올라가면 242개가 되겠죠 정말 직장인 생활하면서 사이드잡고 취미생활로 유튜브하는 사람치고는 나름 빡세게 올리지 않았나 거의 3일에 영상 2개 정도 그런 정도로 영상을 빡세게 올린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채널 성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년도 동영상 조회수는 315만 회랍니다 315만 번의 클릭을 당했고요 시청시간은 10만시간 10만시간 정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구독자는 4천명이나 늘었고 추정수익 아 저의 용돈이죠 677만원 정도 벌었다 아 뭐 한 달에 50만원 꼴 정도 벌고 있다 아 나름 네 사이드잡으로 취미생활로 하면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20년도 거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가죠 400만 780만 네 이 말인즉슨 20년도 대비 21년도는 하락했다 제 채널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영상을 재밌게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제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우리 트래픽 소스 트래픽 소스 유형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튜브 검색이 70%입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볼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탐색 기능이라든지 추천 영상 이거 탐색이나 추천 영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동영상보다 오른편에 뜨는 그런 영상들 있죠 썸네이 엄청 매력적인 거 혹은 홈 화면에 유튜브 홈 화면 들어와서 뜨는 그런 영상들 그런 걸로 클릭될 확률이 엄청났다 보통 인기많은 채널은 요런게 한 7 80% 먹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다 완전히 그래서 거의 채널에 밑바닥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괜찮아 이미 밑바닥이니까 밑바닥도 전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아무튼 요정도 현황으로 제 채널은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9월 달부터 노트북 전자제품 상담 코너 하고 있죠 1 대 1 맞춤 상담 해드리는 거 요거 하고 있는데 총 2500건 정도 제가 상담을 해드렸더라고요 9월 달부터 해가지고 뭐 평균적으로 거의 500건 이상 상담해드리고 많을 때는 뭐 거의 1000건 가까이 상담을 해드리고 아마 10월 달에 그게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노트북 구매 그런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상담이 엄청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름 잘 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력이 닿는 데까지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22년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새로운 또 기능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어떻게 여러분들께 비칠지 한번 같이 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만두야색 용도별 제품 추천 요게 있긴 있었는데 너무 후졌어요 옛날 건 너무 후졌어 그래서 제가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거 상담하면서 노트북 추천할 거잖아요 그거 추천할 리스트를 쫙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이라도 추천했던 노트북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용도, 모니터, 무게, 브랜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소팅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용도 클릭한 다음에 나는 아 삐빠 온라인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은 한번 소팅을 빡 해요 소팅을 빡 한 다음에 야 구메리크랑 쭉 해서 이 노트북은 48만원짜리인데 기본 사양은 맞춰줘 피파 온라인은 기본 사양을 한다 얘는 권장 사양까지 맞춰준다 이렇게 네 바로 구매 페이지까지 넘어갈 수 있는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나름 엄선한 그런 노트북 추천 리스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쏙쏙 원하는 거 빼볼 수 있게끔 그래서 모니터는 난 큰 게 원해요 15인치 이상 이렇게 해서 소팅해서 볼 수 있게끔 무게는 난 가벼운 거 오네요 1.7kg 요렇게 요렇게 소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다 한번 좀 빡센 거 봐볼까 배틀그라운드 한번 볼게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래 1.7kg 이해가 있긴 있네 비보복 비보복 있긴 있는데 요거 말고 솔직히 게이밍 하려면은 상관없음으로 해야 돼요 상관없음으로 한 다음에 가장 저렴이 아 85만원짜리 있네 하지만 얘는 좀 추천하기는 좀 꺼려진다 요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한번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만주야새 노트북 사양추천기 요거고 두번째 사양분석기입니다 이 분석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력하시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막대기 그래프 요거를 그려줍니다 그려준과 동시에 그 제품, 선택한 제품 대비 동등한 혹은 우월한 성능 추천 리스트 한 번 더 깔아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뭐 사볼까, 뭐 사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보죠. 5600H, 5600H 클릭하고 3050 이 정도만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전투력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랑 내가 맞춘 이 사양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좋은 제품들 한 번 쭉 깔아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실제로 구매 검토하고 있는 제품과 가격이라든지 이런 사양들 측면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게 있나? 한 번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또 분석기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1대1 상담하는 게 좀 빡세 같고 이거 상담을 부분적으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 코롬에서 오늘 간단하게 만드야 채널의 2021년도 실적과 22년도의 간단한 내 계획들 말씀드려봤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현명을 서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22년도도 잘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심 이상 만드야 되셨습니다. 그럼 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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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멘